역대상 일장 구스의 자손은 서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서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모로스를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년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밤과 라빔과 낙두힘과 바도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힘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낳았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해스를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로앗 종족과 스마일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메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개들과 미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얘는 그때의 땅에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엑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 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성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삭 셀렐라 에벨 벨렉 로우 스록 나울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오 아브람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너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람의 소실 거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바까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서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헤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들의 자손들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스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스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로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멀레기요 로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만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더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린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애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울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단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다슨 모합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로봇 사오리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오리 죽음에 악보리 아들 발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발하난이 죽음에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모헤 다벨이라 메사업의 손녀요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눈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딜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로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난 사람 수하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루는 여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리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리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오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오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무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 모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안미 나답을 낳고 안미 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 나답과 셋째로 시머어와 넷째로 너다닐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이스를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일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말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레비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룻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레비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였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육십세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서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서급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스물세 성업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업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업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레비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론 두가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수리며 아비수리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리슬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오 야다의 아들들은 예들과 요나단이라 예들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르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라 하는 애국종이 있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야마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스를 낳고 사바스는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를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라아사를 낳고 엘라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유라모엘의 아우 갈레비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이니 시비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이니 헤보론의 아버지이며 헤보론의 아들들은 코라와 다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로그함의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운이라 마운은 베스루의 아버지이며 갈레비수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베카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야림의 아버지 소바레 자손은 하로에와 문외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야림 족속들은 이들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야마 소라와 에스드올 두 종족이 낳았으며 삼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너도바의 종족과 아디로텟 요압과 마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간 종족 고 디라 종족과 심화 종족과 소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소상 한마댁에서 낳은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3장 다이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압론이라 이스레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오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오 다섯째는 서바다라 아베달의 소생이오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이세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이시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마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너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벳압 사람은 다 다이세의 아들이오 그들의 누이는 다마리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허브아미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우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오 그의 아들은 아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라요 그의 아들은 요다미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문하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아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요. 요아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너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루파벨과 시묘이요. 스루파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가 또 하수바와 호헬과 베가라와 하사다와 유사페세 다스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유사야요. 또 로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의 아들듯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니의 아들들이니 스가니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너하라와 사밭여스사람이요. 너하리의 아들은 에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러감세사람이요. 에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히야와 엘레야십과 블라야와 아쿱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느니 일곱사람이더라.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데스와 히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로아야는 야스를 낳고 야스는 아우메와 라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순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슬레를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웰과 후서의 아버지 에스리니 이는 다 베들렘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레소생이며 두가의 아버지 아수레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머니와 하스하스 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래의 소생이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수알과 헤던하니며 고서는 아눕과 소베마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희를 낳았으니 무희를 낳았으니 무희를 낳았으니 무희를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근하세의 아들들은 온리엘과 스라야요. 온넬의 아들은 하다시며 모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합을 낳았으니 요합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요합은 내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로와 일라와 나암과 일라의 자손과 근하세요. 요합은 네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이레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머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만든 바로의 딸 비리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호디아는 거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호의 조상 여호디에를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버지 마가사람 에스드머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론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오 니시의 아들들은 소잇과 벤소헤시드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하스와 모합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빈의 힘이니 이는 다 액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톡지장애가 되어 숯불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노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오 그의 아들은 밉삼이오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한무엘이오 그의 아들은 사쿠리오 그의 아들은 시모이라 시모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자순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순이 거주한 것은 벌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로마와 시글락과 백말갑옥과 하살수심과 백비리와 사라이미니 다이두왕 때까지 이 모든 성업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것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업이오 또 모든 성업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발까지 다다랐으니 시몬의 자손의 거주지가 이루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정선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로에네와 야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샤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부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정손 알론의 손자 시비아들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거둘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애적부터 거기에 거주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닥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요당 히스기아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오백 명이 이세의 아들 블라다와 너아라와 러바야와 우세를 두모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멀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로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로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섭의 자손에 이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섭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로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스론과 갈미요. 요일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로야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보예라이니. 그는 로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로왕 디글락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부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요이엘과 스가라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일의 정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너보와 발보문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버라데 강에서부터 광야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합니다. 사로왕 때 그들이 하갈사랑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스는 로우벤 사람을 마주디하여 바산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바미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스의 정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스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희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라악과 그 마을과 사우론의 모둔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한 유다왕 요담대와 이스랄왕 여로보안대의 족부에 기록되었더라. 로우벤 자손과 가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 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팔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천 7백 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리지점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할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상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숨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로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로왕 디글랍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로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라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역대상 6장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오. 아론의 자녀는 라답과 아비히와 엘라살과 이다마리며 엘라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부키를 낳고 부키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머라요스를 낳고 모라요스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샤라를 낳고 아샤라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샤라를 낳았으니 이 아샤라는 솔로몬이 에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샤라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샤라를 낳고 아샤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요사닥을 낳았으며 여하께서 너부간네살에 손으로 유다와 에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요사닥도 가니라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머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르하니 림리와 시무이오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랄과 헤브론과 우시엘리오 머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은 이르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리오 그의 아들은 야시오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하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하드레이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안미나다비오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오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야사비오 그의 아들은 아시리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오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우리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라.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샤야더라. 은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이시 여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엘도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오.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오. 사무엘은 일가나의 아들이오. 일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오. 요로함은 일리엘의 아들이오. 일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오. 도아는 숲의 아들이오. 숲은 일가나의 아들이오. 일가나는 마아세의 아들이오.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오. 아마세는 일가나의 아들이오. 일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오. 요엘은 아샤라의 아들이오. 아샤라는 서바니아의 아들이오. 서바니아는 다하세의 아들이오.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오. 에비아삽은 코라의 아들이오. 코라는 이스아리의 아들이오. 이스라엘은 그하세의 아들이오. 그하스는 레이의 아들이오.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향하였으니 그는 베가라의 아들이요. 베가라는 시모아의 아들이요. 시모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시모아의 아들이요. 시마는 시모아의 아들이요. 시모아는 야아스의 아들이요. 야아스는 게로손의 아들이요. 게로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의 모라레의 자순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향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휘기야의 아들이요. 휘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반이의 아들이요. 반이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오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오 무시는 머라리의 아들이오 머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순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서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순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루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누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스와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너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려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두기요 그의 아들은 아玉아스 이더라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말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아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촌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말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촌과 야띌과 에스드마와 그촌과 힐렌과 그촌과 더빌과 그촌과 아산과 그촌과 베세메스와 그촌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촌과 알레멘과 그촌과 아나돛과 그촌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아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지파 적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업을 주었고 게로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살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시 지파 중에서 열세 성업을 주었고 머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로우벤 지파와 가 지파와 서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업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업과 그 목초지를 레이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업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아 자손의 몇 종족은 에버라임 지파 중에서 성업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버라임 산 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함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야론과 그 초원과 가들임몽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아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머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라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머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버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넬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러흡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에 기대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타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머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서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로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못과 그 초원과 마베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세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나임과 그 초원과 해서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심으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러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이떼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일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에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개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개수하면 2만 2천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로에네와 오머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개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요우스와 베냐민과 에웃과 그나 아나와 세단과 다시서와 아이사할이니 이 여디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만 7천 2백 명이며 이리의 아들은 숲빔과 후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쿠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여인이 낳아준 길라세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숲빔의 누이 마가라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세의 자순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냐미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러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온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이루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버려하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베드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요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그 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하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나카 그 주변 마을과 먹이토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수베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그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사와와 이스이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해별과 말겔이니. 말겔은 비루사이스의 아버지며 해별은 야블렛과 소멸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에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소멸의 아들들은 아희와 로가와 호바와 아라미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머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리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성된 용감한 장사요. 방벽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별도로 기수하면 2만6천명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서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유스를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합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후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요우스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르의 아들들은 에베르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말들을 세웠고 또 보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야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 냈더라. 아히요 사삭과 여려메과 스바다와 아랍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아는 다 보리아의 아들들이오 스바다와 무슬람과 이슥이와 헤벨과 이스머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르의 아들들이오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보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의 아들들이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아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보드야와 보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이오 삼스레와 스하리아와 아달리아와 요아리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람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하며 장자는 압돈이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로스는 시무라를 낳았으며 그들은 신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이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내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와 아비나담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모리바알이라 모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보레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앗다를 낳고 요앗다는 알레메과 아스마엑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러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루하니 아서리감과 보고루와 이스마엘과 사하라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루하며 그의 아오 에세기의 아들은 이루하니 그의 마다든 울람이오 둘째는 요소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백오십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루하였더라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부도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요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업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너디림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버라임과 모나세 자손 중에서 이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르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뮤스의 아들이오 오모레의 손자요 이모레의 정손이오 반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샤야와 그의 아들들이오 세라 자손 중에서는 요엘과 그 형제 690명이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정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람의 아들 이버네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버네야의 정손 로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부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요다야와 요어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오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오 모라여스의 현손이오 아이두비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오 바수리의 손자요 말기야의 정손이며 또 마하세니 그는 야디엘의 아들이오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정손이오 무슬리미스의 현손이오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네 사람 중에서는 모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비의 아들이오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정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타네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들이오 시글의 손자요 아사비의 정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의 아들이오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정손이며 또 베가라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오 엘간의 손자라 너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쿱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동쪽 곧 레이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정손 에비아사비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동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사리의 아들 비나스가 이쪽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머슬레마의 아들 서가라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부도로 개수된 자요 다익과 성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순이 그 순찰을 조차 여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이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서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예대로 들어가고 수예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풍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순 살룸의 마다들 마띠다라 하는 레이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자순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을 받아 준비하였더라 또 찬성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우드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염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이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넬가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서가라와 미글로시며 미글로스는 심화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이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와 아비 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모립바알이라 모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멘과 아스마엣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루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고루와 이스마엘과 서아라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10장 벌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부하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벌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벌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 나담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명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한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메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업들을 버리고 도망하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라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이세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이슬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이시 그들과 여와께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이시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이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언주민이 다이시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이시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이시이더라 다이시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이관으로 사머리라 하였더니 서로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이시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이시이라 불렀으며 다이시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사왔고 그 성에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왁께서 함께 계시니 다이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이덱에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르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이시 힘껏 또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왁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이덱에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르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하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서 단밈에서 다익과 함께 있었더니 불렛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불렛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불렛의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왁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굴 다이색에 이를 때에 불렛의 군대가 러바임 골짜기에 지인 쳤더라 그때의 다이색은 산성에 있고 불렛의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렘에 있는지라 다이색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하며 이 세 사람이 불렛의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기러가지고 다이대게로 왔으나 다이색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왁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제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하비아오 아비세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때의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비시오 그 손에 든 창이 배출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일곱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시 그를 세워 시의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델레엠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누과 본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북에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너도바 사람 마하레와 너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나민 자손에 속한 기보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미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신의가에 사는 후려와 아라바 사람 아비엘과 바룸 사람 아스마엣과 살본 사람 일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계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머게렛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이아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러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자 베루 사람 나하레와 이데일 사람 이라와 이데일 사람 가렙과 헬 사람 우레아와 알리의 아들 사밭과 로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로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밭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요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요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의 사람 엘리엘과 일람의 아들 요리베와 요사이아와 모합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우서바 사람 요하시리드라 역대상 12장 다이시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벨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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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라가와 요하시리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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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시기의 도론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셰리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에사바시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순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자순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이세게 나아오메 다이시에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오나근데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 다이시 그들을 받아들여 모나세 집하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요디아엘과 미갈과 요사밭과 엘리효와 실러데이니 다 모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이시를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이덱으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이덱으로 나와서 여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루하였더라 유다 자순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오 시몬 자순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오 레이 자순 중에서 4,600명이오 아론의 집 우두머리 요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오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오 베냐민 자순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오 에바레임 자순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오 무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와서 다이슬 세워 왕으로 사물에 하는 자가 1,800명이오 이사갈 자순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하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행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서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명이오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명이오 단자순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00명이오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명이오 유단 저편 로벤 자순과 갓 자순과 무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이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이슬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익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스라엘과 스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기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역대상 13장 다이시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이시 이스라엘의 온 해종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왁계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온이 딸린 성업에 사는 제사장과 레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개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무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해종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이시 애곱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 떡이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름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를 메워오고자 할세 다이시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름에 올라가서 여와의 하나님의 계를 메워오려 하니 이는 여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계를 새수리에 싣고 아비나다비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쇠려를 몰며 다익과 이스라엘 온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어놀며 노려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뜨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였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더므로 말미암아 여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이시 노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이시 하나님을 두려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이시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이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4장 두루왕 기람이 다이덱의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이시 여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돌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이시 에루살렘에서 또 내 아들들을 맞아 다이시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스와 엘빌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빌렛이었더라 다이시 기름 부엄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며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이시를 찾으러 올라오며 다이시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이시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발라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이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이시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헛드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라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었으므로 다이시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이시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희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이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복원에서부터 계실까지 이르렀더니 다이시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왁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 15장 다이시 다이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이시 이르되 내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왁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왁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숨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이시 이스라엘 온무리를 이루살렘으로 모으고 여왁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워 올리고자 하여 다이시 아론 자순과 레이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순 중에 지도자 오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오 머라리 자순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오 게로손 자순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오 엘리사반 자순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오 헤보론 자순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오 우세엘 자순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이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오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에게를 메워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의 계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요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이 자순이 채 하나님의 계를 깨워 으깨에 메니라 다이시 레이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려는 자로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절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이 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머라리 자순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라와 벤과 요하시엘과 서미라목과 요이엘과 울리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베나야와 마세아와 브나야와 마세아와 마타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덤과 요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라와 아시엘과 서미라목과 요이엘과 울리와 엘리압과 마샤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모스에 맞추는 자요 마타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덤과 요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귀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서바냐와 요사밭과 너다닐과 아미세와 스가라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귀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덤과 요이엘하는 귀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익과 이스라엘 장노들과 승부장들이 가서 여와의 언약계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덤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와의 언약계를 맨 네이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마리와 순냥 일곱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익과 및 괴를 맨 네이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근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그듯을 입었으며 다익은 또 배에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검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와의 언약계를 메어 올렸더라 여와의 언약계가 다이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월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이당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역대상 17장 하나님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이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하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이시 번제와 하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이사람을 세워 여와의 계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오 그 다음은 서가라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보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희밉게 치고 제사장 보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나파를 부니라 그날에 다이시 아삽과 그 행제를 세워 먼저 여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절고일지어다 여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사라엘의 우선 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면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보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여 여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오 모든 신보다 경이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흑것이나 여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이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수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도라 영광과 근능을 여와께 돌릴지어다 여와께 돌릴지어다 여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와께 경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절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절구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와 앞에서 절구히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므로다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느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이시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와의 언약계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며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려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못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잇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역대상 17장 다잇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잇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잇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네종 다잇에게 말하기를 여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그 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상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네종 다잇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메라에 쓴 즉 세상에서 존경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루느니 여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절을 세울지라 내 생명에 원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네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히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이세게 전하니라 다이시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요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해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요와 하나님이여 나를 종교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이시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요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요와여 우리기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예곱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셔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요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요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망군의 요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이세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요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요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이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료를 빼앗고 또 모합을 침해 모합 사람이 다이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이시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이시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이시 그 병거 백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이시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이시 다메색 아람의 수배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이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이시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건방패를 빼앗아 이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업 디부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노스를 빼앗었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대와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이시 소방 하닷 에셀의 온군대를 쳐서 무찔땀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이드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이시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스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이드 왕이 그것도 여왁계들이 돼 에돔과 모합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명을 처 죽인지라 다이시 에돔의 수비대를 둠해 에돔 사람이 다 다이세의 종이 되니라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이시 온 이스라를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밭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비의 아들 사도둑과 아비아달의 아들 암비벨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산은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스 사람을 다스리고 다이시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문자손의 왕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이시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아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이시의 신하들이 암문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문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이시의 좁은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이시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어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어떤 사람이 다이시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이시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러 개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문자손이 자기가 다이시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문자손은 더불어 언천 달란터를 아랍 나라임과 아랍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곧 병거 삼만이천대와 마가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매듭 앞에 진침해 암문자손이 그 모든 성업으로부터 모여서 싸우려 한지라 다이시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무리를 보냈더니 암문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여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 맡겨 암문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문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요압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문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스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업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이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스레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이데게 전하며 다이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이시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이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이시 아람 병거 7천대의 군사와 오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하닷 에스레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이시가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문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문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호사고 다이시는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며 다이시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검 한 달 난터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이시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서 톱과 새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이시 암문 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이시 모든 백성과 함께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개세대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아세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털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의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넷이 있는데 그도 키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이시 형 심화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이시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이시를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이시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보일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래되 요압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 왕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채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이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이시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110만명이오 유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47만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이시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요압께서 다이세 승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이세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아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이세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요아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삶는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달을 즉군에게 피하여 즉군의 칼에 죽길 일이든지 혹 요아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요아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이세 가세게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요아께서는 극렬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이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요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칼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요아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이웃이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요아의 천사가 여보수 사람 오로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다이시 눈을 들어보며 요아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이시 장노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겐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난이이다 이 양때는 무엇을 행한 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요아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요아의 천사가 칼에게 명령하여 다이시에게 이르시기를 다이시는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오로난의 타장 마당에서 요아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칼이 요아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이시 올라가니라 그때 오로난이 위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로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이시 오로난에게 나아가메 오로난이 내다보다가 다이시를 보고 타장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이시에게 절하메 다이시 오로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요아를 위하여 여기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의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로난이 다이시에게 말하되 왕은 치하소서 네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재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이도왕이 오로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요아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재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이시는 그 뜻 값으로 검 600세 개를 달아 오로난에게 주고 다이시 거기서 요아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분재와 화목재를 드려 요아께 아뢰되니 요아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재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요아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이시 요아께서 여부수 사람 오로난의 타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요아의 성막과 번재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이 있었으나 다이시 요아의 천사의 칼을 두려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2장 다이시 이래되 이는 요아 하나님의 성전이오 이는 이스라엘의 번재단이라 하였더라 다이시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이시 또 문장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기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스를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이시에게로 많이 수원하여 왔습니다 다이시 이래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요아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망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이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이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요아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이시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요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요아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적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병원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에 굳게 세워 영혼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요아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요아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요아의 성전을 건축하며 요아께서 내게 죄와 청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요아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요아께서 오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란 중에 요아의 성전을 위하여 검 십만 달란터와 은 백만 달란터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요아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시 또 이스라엘 모든 방벽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요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요아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요아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요아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요아의 은약계와 하나님 성전의 규모를 가져다가 요아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이게 하라 하였더라 역대상 23장 다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벽과 제사장과 레이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이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요아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명은 관은과 재판관이요 4천명은 문지기요 4천명은 그가 요아께 찬송을 드리기와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이시 레이의 아들들을 게로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로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요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사람이요 시무이의 아들들은 슬로미카 하시엘과 하란 세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사람도 시무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개수되었더라 그 아세의 아들들은 아모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셀 네사람이라 아모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우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이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로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로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룸이시오 해보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라와 셋째 야시엘가 넷째 여가 마음이며 우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은 이시아드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리아살과 기스라 엘리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의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이자순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십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이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이루살렘에 영원히 가시나니 예의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서는 모든 기구를 밀 필요가 없단지라 다이시의 요원대로 레이자순이 이십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그 직부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숨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규의 모든 번제를 여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여대로 항상 여와 패들이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수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결들이 이르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효와 일루하살과 이다마리라 나답과 아비효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일루하살과 이다마리 제사장의 직군을 행하였더라 다이시 일루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마리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숨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일루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마리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르하니 일루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오 이다마리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의 차당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일루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마리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이사람 너다넬의 아들 서규간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일루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마리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뽑인자는 요 라르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오 넷째는 소오림이오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오 일곱째는 학고서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서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두째는 야기미요 열셋째는 호빠요 열넷째는 예세부아비요 열다섯째는 필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오 열일곱째는 해실이오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보다히야요 서무째는 여해세계리요 스물한째는 야기니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오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이자슨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모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오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에드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스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보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하미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야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오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서가라이며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여하시아의 아들들은 보노이니 머라리의 자손 여하시아에게서 난자는 보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일라살이니 일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희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모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이자순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돗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우드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드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승기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르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너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드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서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드둔의 지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부키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서베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니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숨겼으며 아삽과 여드둔과 해만은 왕의 지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지겸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에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쿠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너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심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다섯째는 유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 일곱째는 요스브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 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 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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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상 26장 6. 요하난과 7. 요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2. 요사박과 3. 요하와 4. 사갈과 5. 너단엘과 6. 안미엘과 7. 이사갈과 8.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7.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8.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더니와 러바엘과 오벳과 엘사박이며 엘사박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순이라. 9.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머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10. 머라레의 자순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의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더발리야요 넷째는 서가라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11. 이상은 다 문직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12. 강문을 지키기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서가라는 명찰한 모사라. 13.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곶간에 뽑혔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길로 통한 살레겟 문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문에 네 사람이 여섯이오 북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오 남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오 14. 곶간에는 둘식이며 서쪽 떠레에는 큰길에 네 사람 그리고 떠레 두 사람이라 고라와 모라리 자손의 문직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15. 레이 사람 중에 아이아는 하나님의 전 곶간과 성물 곶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계로손 사람의 자손이니 계로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15. 요이 엘리의 아들들은 서담과 그의 아오 요엘이니 여와의 성전 곶간을 맡았고 아모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세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소메 자손 서브엘은 곶간을 맡았고 16. 그의 형제의 곶 엘리의 세력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17.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곶간을 맡았으니 곧 다이도안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들인 성물이라. 18. 그들이 사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들여 여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과 키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보넬과 서브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들인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19.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근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19. 해보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서 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19. 해보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해보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19. 다이시 왕에 있은 지 40년에 길라앗 야세려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19. 다이도왕이 그들로 로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19.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들이 2만 4천명씩이라. 19. 일 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의 반의 반장은 삽데리 아들 야소 보암이오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라. 19.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의 반의 반장은 아후와사람 도데요 또 미글로시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오. 19.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베나야요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라. 20. 이 베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의 중에 그의 아들 안비사바시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후 아사헤리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오. 20.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사람 사무신이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오. 21.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구아사람 이끼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오. 21.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오. 21.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속 후사사람 십불개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오. 21.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변야민 자손 아나도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오. 21.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속 너도바사람 마레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오. 21.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사람 버나야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오. 22.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네일 자손에 속한 너도바사람 헬드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였더라. 23.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로벤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오. 24. 시모온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이오. 25. 레이사람의 지도자는 금웰의 아들 하사바이오. 25.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오. 26. 유다의 지도자는 다이세형 엘리효요. 27. 이사가리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모리오. 27. 스블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28.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오. 29.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하요. 29.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보다야의 아들 요엘이오. 30. 길라세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서가라의 아들 이또요. 30.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오. 31. 다는 요람의 아들 아사렘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31.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이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아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32.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이두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33.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에슨 왕의 국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와 국간을 맡았고 34.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과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무에는 포도원을 맡았고 서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35. 개델 사람 발 하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사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36. 사론 사람 시들에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네 사람 사바스는 골짜기에는 소떼를 맡았고 37. 이스라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스 사람 에드야는 낙이를 맡았고 38.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이두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루하였더라. 38. 다이세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39. 항문의 아들 요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39.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붓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40.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40. 역대상 28장 40. 다이시 이스라엘 모든 구간들 곧 각지파의 어른과 왕을 승비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40.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네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에루살렘으로 소집하고 40. 이에 다이도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41. 나는 여와의 언약계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41.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42.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42.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43.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택하사 44.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45.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45. 여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46. 여와의 나라 왕이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47.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47.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48.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49.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9.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고온 여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50.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51.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51.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지어다 52. 여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 53.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54. 그런 적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55. 여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56. 다이시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반과 속지서의 설교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57.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교들을 주고 58. 또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반열과 여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59. 또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59.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규구에 알맞게 하고 60.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61.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61.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형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의 그룹들의 설교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와의 언약기를 덮는 것이더라 62. 다이시르대 여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교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63.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대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64.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오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오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65. 역대상 29장 66. 다이도왕이 온 해중에게 이르대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의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66.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66.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우와 가공할 금은 보습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습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였느니 67.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검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8.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모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검 오천 달란트와 검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논 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습을 가진 사람은 괴로손 사람 여엘의 손에 맡겨 여와의 성전 국간에 들였더라 69.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였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와께 자원하여 들였으므로 다이도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70. 다시 온 해중 앞에서 여와를 송축하여려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70. 여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죽게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71. 여와여 주권도 죽게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72. 부와 귀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73.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74.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이다 75.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룹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75. 우리 하나님 여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그 신이이다 76.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76.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77.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정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77.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건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78. 다이시 온 혜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라 하메 79. 혜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마리오 순양이 천마리오 어린양이 천마리오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79.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79. 무리가 다이시 아들 솔로몬을 다시 여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80. 솔로몬이 여와께서 주신 왕에 앉아 아버지 다이시를 이어 왕에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유당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80. 여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험을 크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낭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81. 이세의 아들 다이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81.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이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81.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81. 다이도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성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81.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um Wallace